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관에도 갈 수 없는 노인들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감을 느끼기 쉬운데요. 특히 충남 보령시가 노인의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은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령시는 문화의 전당 대강당에서 생명지킴이 멘토링 사업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생명지킴이 멘토링은 민간기관 및 단체의 멘토들이 자살 고위험군 노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생명 이어달리기 교육을 통해 노인 자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 향상으로 멘토링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멘토링 사업은 우울감을 가진 독거노인이나 자살 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말법 서비스 제공이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로 자살 고위험군 집중 관리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는 관내 3개 기관에 446명이 멘토로 참여하고 있으며 634명의 멘티에게 1대1 또는 1대2 매칭으로 전화 또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60대 9%, 70대 7%, 80대 이상 4%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적지 않으며 지역별 자살률은 충남이 29.1%로 가장 높아 대처가 필요합니다. 보령시는 생명지킴이 멘토링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노인들을 집중 관리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고 자살을 극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은 외로움, 질병,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등 여러 여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노인 멘토링 사업은 고독감 해소와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 역할로 보령시 멘티 중에는 현재 자살자 보고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노인 자살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의 체계적인 자살 예방 멘토링 활동이 노인 자살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